테슬라 모델Y의 중국 BRD 배터리 탑재 전망, 중국 언론 성능 인정 중국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배터리를 직접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BRD가 이르면 내년부터 테슬라 전기차 모델Y의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RD의 배터리가 테슬라 고가 전기차에 탑재될 만큼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중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 자동차일보에 따르면 BRD 관계자는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모델Y에 탑재된다고 말했다. BRD가 테슬라에 처음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 것은 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일보는 업계에서는 BRD가 테슬라에게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공급 협약을 맺게 될 것으로 바라본다라고 보도했다. BRD는 그동안 외부 고객사의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자체 전기차 모델에 탑재하는 데 주력해왔다. 자동차일보에 따르면 BRD 배터리 자회사 푸디배터리의 연간 배터리 출하량에서 BRD 이외 다른 전기차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대에 그친다. BRD가 일본 파나소닉과 중국 CATL,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테슬라 배터리 공급망에 포함되면 대외 공급 비중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계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BRD가 LG에너지솔루션, CATL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D 배터리는 대부분 자체 브랜드 전기차에만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도 이미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조사기관 SN1의 서치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기준 CATL이 시장 점유율 35%로 1위를 보였고 기아디는 11.1%로 3위를 나타냈다. 2위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15.9%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애플 카플레이는 애플카 예고편 운영체제 경쟁력으로 테슬라 위협 애플이 최근 세계개발자 회의에서 선보인 자동차용 운영체제 카플레이 새 버전이 앞으로 애플에서 출시할 자체 브랜드 전기차의 예고편에 해당한다는 외국 언론 분석이 나왔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하드웨어에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해 독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전략을 전기차 애플카에도 재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신형 카플레이 운영체제가 향후 테슬라의 대항마로 자리잡을 애플 전기차의 천병 역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전 세계 개발자 및 협력사들에게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을 소개하는 개발자 회의에서 카플레이 운영체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카플레이는 애플 아이폰을 자동차에 연결했을 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차량 전용 운영체제다. 이를 통해 아이폰에 설치된 다양한 앱을 차량에 연동해 실행할 수 있다. 애플이 선보인 신형 카플레이 운영체제는 아이폰에 설치된 콘텐츠 앱뿐 아니라 자동차의 공조장치, 편의장치 등을 작동하고 대시보드까지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확대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이처럼 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보인 뒤 이와 연계되는 하드웨어 신제품을 선보인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신형 카플레이와 애플카 사이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애플이 아이튠즈 출시 뒤 에어팟을 홈킷 출시 뒤 애플TV를 헬스 플랫폼 출시 뒤 애플워치를 선보인 것처럼 자체 브랜드 전기차 애플카 출시를 앞두고 카플레이를 업데이트해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 카플레이 운영체제에 포함된 인터페이스는 향후 애플 전기차가 출시되면 이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차량 관련된 기능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우선 새 카플레이 운영체제를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해 안정적 기능 구현과 사용자 반응 등을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완성차 기업들이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애플에 넘기는 일을 꺼릴 수밖에 없지만 새 카플레이 운영체제는 인터페이스 측면의 강점을 갖춰서 빠르게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카플레이 운영체제 생태계 확대를 기반으로 애플카의 일을 탑재해 선보인다면 카플레이 사용 경험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손쉽게 애플카 수요층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하드웨어 주력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애플의 자체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락인 효과를 주로 사용해왔다. 애플의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호하게 된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새 버전의 카플레이는 애플이 이런 전략을 향후 출시할 전기차 사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블룸버그는 새 카플레이 플랫폼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애플카도 마음에 들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전 버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애플이 아직 출시까지 1년도 더 남은 새 카플레이 플랫폼을 개발자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들이 미리 카플레이 전용 앱과 콘텐츠 등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025년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카에 출시 초반부터 확실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경쟁력이 갖춰진다면 전기차 경쟁사와 대결에서 확실한 장점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통해 애플이 이미 애플카 부품 공급망 및 위탁 생산과 관련해 협력사들과 논의를 시작한 단계에 와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애플 전기차 개발팀에 대폭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도 본격적으로 출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근거로 꼽혔다. 다만 애플은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달리 애플카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 도입 시기를 늦추고 우선 소프트웨어 편의 기능을 앞세운 전기차로 시장에 제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그럼에도 애플 아이폰의 장점과 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애플카는 잠자적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매우 강력한 경쟁 상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리비안 전기 SUV R1S 고객 인도 또 연기 스타트업의 설움 리비안 전기 SUV R1S 고객 인도가 또다시 늦춰졌다. 리비안 포럼의 한 회원은 리비안 측이 R1S 예약자들에게 보는 편지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고객 인도가 한 달에서 9개월 뒤로 밀려났음을 알리고 있다. 또 다른 회원은 올해 3에서 4월 인도 예정이었던 스케줄이 10에서 12월로 밀려났으며 4에서 5월 예정이었던 고객이 8에서 9월로 가까워진 경우도 있었다. 리비안 측은 일정 변경과 관련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공급 위기였으며 다른 하나는 브랜드 경험을 꼽았다. R.J. 스카린지 CEO는 공급체인 위기를 언급하며 긴축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왔으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복잡성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부품 및 물류 위기가 기존 자동차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공급업체들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브랜드에 우선 공급을 원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스타트업들은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비스 인프라가 갖춰진 장소에서 고객 인도를 실시 리비안 소유자들이 첫날부터 완전한 소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리비안은 미국 전역에 19개 서비스 센터를 개설 중이며 이곳에서 가까운 고객들이 차량을 먼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비안은 지난달 기준 R1T와 R1S 예약 주문이 9만 건을 넘었으며 지난 3월에는 가격이 1만 4천 5백 달러 인상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 평균 9만 3천 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1만 건 이상의 예약 주문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안은 미국 조지아주의 신규 공장 설립을 확정지었으며 이곳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중형 SUV를 포함 곧 출시 예정인 소형 SUV R2 모델이 생산될 예정이다. 머스크, 루시드 리비안 생산원과 못 줄이면 파산 불가피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와 리비안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파산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주장했다. 일렉트랙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실리콘델리 테슬라 차주 동호회 임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업 진행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면 루시드와 리비안은 파산을 맞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와 포드 자동차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면서 두 회사가 뭔가 조치를 마련하기를 바라지만 생산원가를 대폭 줄이지 못한다면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두, 아이치이 흑전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 하나금융투자가 바이두에 대해 무인 로보택시로 도약 중인 점에 주목했다. 투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아폴로 고자율주행 서비스는 베이징에서 L5 로보택시 도로주행 테스트 허가를 획득했다. 또한 바이두는 완성차 OEM과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확장 중이며 지난해 4분기 비아디와의 계약에 이어 올해 2분기에는 동풍 자동차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분기 기준 바이두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용 음성인식 기술 두어 OS의 누적 판매액은 100억 위안을 돌파. 1분기 로보택시 서비스 횟수는 19.6만 회로 전년도 동기 대비 11.5배 증가에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